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의 수문기상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상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먼저 수문기상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일단 세계기상기구는 수문기상에 투자하게 되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수문에 관련된 학문인 수문학은 지구의 물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지표의 하천이라든가 호수 그리고 지하서를 포함하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취급하는 학문입니다. 수문학에서는 강수와 증발 및 해양으로의 물 이동을 포함하는 순환과정인 물순환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수문기상학은 대기에서 일어난 물의 순환과정과 지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과정을 연관시켜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물순환의 각 요소에 대해서 시간적, 공간적 특성과 연관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문기상은 대기와 지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의 순환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국지적 공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문기상 관련 재해는 전체의 재해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작은 하천들이자 소하천에서 발생한 공수 피해가 45%에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하천은 물론 소하천과 지방천 합리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상 예측 및 방제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수문기상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문기상에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생명과 또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세계기상기구의 수문기상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 수문기상에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연간 약 2만 3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일기예보라든가 조기경보 시스템 및 수문기상을 개선을 하면 연간 최소 21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기상기구와 국제개발 또 인도주의 및 금융기관 한 대 모으는 수문개발연합의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기후행동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수문솔루션에 대한 고위급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물로 인한 재난이 극심해지면서 다중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비용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극한 날씨에 대한 보건력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40%의 국가만이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60%의 국가에 해당하는 취빈, 개도국가,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구태우스 유엔사무총장은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 10년은 기록상 가장 더웠다. 지구평균기후는 산업화 이전보다 2023년 후반기에는 약 1.6도 더 따뜻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장 필수적인 일이지만 기후변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불가피한 미래에 날씨 및 기후사건의 결과에 적응을 하고 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수문기상 및 기후서비스는 효과적인 적응주체의 기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초 발표를 한 코티부아르 대통령은 저개발군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기후재난피해는 선진국보다 3배가 더 높다. 따라서 정확한 기상예보와 함께 수문기상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상예보는 물론 기후적응에 필요한 댐이라든가 하는 수문기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수문개발연합이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이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인데요. 회원국들은 고품질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수문항비 관련 환경 서비스에 대한 영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을 하고 또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들은 수문투자가 막대한 경제적 타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방지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조기경보 시스템은 비용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생명과 자산을 구할 수 있다. 둘째, 최적화된 생산으로 날씨에 매우 민감한 부분에서 일계보를 적용해서 경제생산 개선의 연간 예상 이익은 약 124조 원에 달한다. 셋째, 세계자국위원회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 세계 2340조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총 9100조 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수문자산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저기압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후전환의 기초에 예상이 되는 관측기기가 부족하고 또 기술 및 사용자 역량이 아주 매우 부족합니다. 관측격차는 채빈 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들에서 아주 특히 심각한데요. 이들 국가는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글로벌 기초관측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나라의 관측 부족은 전 세계 예측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지표 기반 관측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수문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측금융기관 조직이 2022년에 창설되었는데요. 현재 이 조직을 통해서 최빈 개도국이라든가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에 관측 제정 및 기술 자원을 제공하면서 물로 인한 기후전환 피해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회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